자 15번으로 가볼까요? 자 호흡에는 조직호흡인 내호흡과 폐호흡인 외호흡이 있다 근데 이것은 내호흡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내호흡 하기 전에 저랑 같이 오랜만에 혈액순환을 먼저 해볼까요? 혈액순환 과정 안에 호흡이 있어요 그러면은 잠깐 이 페이지로 해서 저랑 같이 혈액순환을 먼저 해볼게요 자 혈액순환은 우선 출발하기 전에 제가 여기 심장 같은 거를 이렇게 보통 그리죠 자 심장은 4가지 방이 있습니다 뭐가 뭐가 있죠? 방실, 방실 심장은 4가지 방이 있고요 여기가 보통 오른쪽, 여기가 왼쪽 우리 해부학 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게 동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신, 온몸을 향해 가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동맥이지만 크게 전신을 향해 가니까 대동맥 그 다음에 전신을 돌고 우심방으로 돌아옵니다 크게 전신을 돌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거니까 정맥이죠 그런데 크게 돌고 돌아왔으니까 대정맥이고 하체를 돌고 돌아오면 상대정맥 하체를 돌고 돌아오면 하대정맥이 돼요 그리고 우심실에서는 어디로 나가냐? 폐로만 가거든요 이제 전신이 아니라 나가는 거니까 무슨 동맥? 여기를 폐동맥이라고 합니다 우심실에서 수축해서 나가는 거는 폐동맥 자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폐를 거쳤다가요 이제 좌심방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거니까 정맥이죠 그러면은 정맥이고 그리고 폐를 거쳤다 돌아오니까 폐정맥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혈액순환을 적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그 심장 안에서는 항상 우심방은 우심실로 좌심방은 좌심실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심장 이 그림을 보고 혈액순환을 적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좌심실에서 어디로 빠져나가죠? 대동맥으로 그러니까 좌심실에서 대동맥 자 전신을 갑니다 여기 전신 여기 온몸에 모세혈관 있죠?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다시 가요? 전신을 돌고 나서 온몸을 돌고 나서 대정맥으로 들어오죠? 대정맥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우심방 그 다음에 우심방 대정맥 우심방 우심방에서는 어디로 내려가죠? 우심실 그리고 우심실에서는 이제 어디로 나가죠? 폐동맥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폐의 혈관이겠죠? 폐의 모세혈관으로 가서 폐 거쳤다가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어디로? 폐정맥으로 그 다음에 여기 좌심방 들어가죠? 좌심방 다시 내려가면 좌심실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혈액순환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돈 거죠 혈액순환 그러면 혈액순환을 여기 반을 잘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 우리 아까 전신이라 그랬죠? 온몸에 갔다가 이렇게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내 몸과 순환한다 해서 체순환 그리고 온몸 순환이라고 돼요 그리고 크게 돌았잖아요? 대순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 반대쪽은 자 이번에는 우심실로 나가서 폐만 거치고 돌아왔죠? 폐혈관 거쳤다가 다시 폐포한테 산소받아서 돌아오는데요 좌심방으로 돌아옵니다 폐만 거쳐서 돌아와서 폐순환 그리고 작게 돌았다 해서 소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혈액순환 과정에 여기 오른쪽 왼쪽 보이시나요? 이 오른쪽 왼쪽에 호흡이 있어요 자 호흡 오른쪽 왼쪽 우선은 대정맥과 대동맥을 이어주는 원래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게 모세혈관이죠 그래서 여기 전신의 모세혈관과 자 이 혈관에서 조직 조직이 우리 선생님들 머리 손가락 발가락 각각의 기관이죠 거기다가 혈관에서 뭐 주는 거예요? 산소를 줍니다 그러면 조직은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다시 혈관에 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조직과 한다 해서 원래 호흡이라는 거는 이제 숨을 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내 혈관과 혈액들이겠죠? 이거랑 우리 호흡한다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조직 호흡이라고 하고요 내 몸 안에서 한다 해서 내 호흡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도 있어요 오른쪽 이쪽에는요 우리가 폐동맥과 폐정맥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게 모세혈관 맞아요 혈관이랑 폐포랑 하는 거예요 폐포는 일명 산소 공장입니다 그래서 폐포한테 항상 뭐 받아오냐면 산소 받아와요 그러면은 모세혈관은 폐포한테 이산화탄소를 줍니다 그러면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하는 거 맞죠? 폐포랑 한다 해서 폐호흡이고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조직호흡을 내고흡이라고 했으니까 좀 반대말로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 과정에 왼쪽 오른쪽에 이런 호흡의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순환의 종류와 우리가 호흡의 종류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이거를 확 줄여서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아까 넓은 혈액순환 과정에서 왼쪽 오른쪽을 보셨는데 이렇게 확 줄여서 아까 그 모세혈관들과 했었죠 자 조직은 우선은 이 혈관한테서 조직이 산소를 받아야 되죠 혈관에서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받습니다 조직들이 그러면 조직의 찌꺼기는 이산화탄소는 혈관이 받아내죠 그래서 조직과 우리 혈액 사이 이 호흡한다에서 내, 호흡 같은 말로 조직,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폐포가 산소 공장이죠 그럼 폐포가 이 혈관 쪽으로 산소를 줍니다 그러면 그 혈관 쪽에 있는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이산화탄소를 폐포한테 줘요 그럼 폐포가 깨끗한 산소로 바꿔줘요 그래서 폐포라고 하는 호흡이라고 해서 폐, 호흡 우리가 아까 내 호흡이었으니까 반대말로 외호흡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내 호흡을 고르는 거죠 내 호흡은 아까 제가 조직 호흡이라고 했죠 조직과 혈관의 혈액이랑 하는 호흡인데 한번 가볼까요? 1번 복식 호흡이다? 아니죠 복식 호흡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고요 두 번째 혈관과 혈관 사이의 산소변 혈관과 혈관이 아니죠 혈관과 조직과 혈관이어야 되겠죠 혈관의 혈액 그쵸?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우리 내 호흡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흡기시 산소가 이동되고 호기시 내뱉고 이거는 뭐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거랑은 상관없죠 네 번째 순환혈액 그 혈관 속의 혈액과 조직 사이의 이산화탄소의 교환이다 맞죠? 이루어지는 이산화탄소 산소의 교환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혈액과 조직 그 혈관 속의 혈액과 조직 5번은 뭘까요? 폐포화 그 혈관 속의 혈액 사이의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 이거는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또 산소 이산화탄소 주고받는 순환 폐포니까 이게 폐호흡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는 우리가 뇌호흡을 골라야 되고 조직호흡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 받고 이런 식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런 호흡 과정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혈액 순환혈액 혈관 속의 혈액과 조직 사이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임신 중독증 관련해서는 참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번에는 20주 이후에 임신 중독증 진단을 받았고요 시기를 고르는 문제예요 우리 임신 중독증 하면은 3대 증상을 떠올려야 돼요 고단 부 자 임신 20주 이후에 증상이 고단 부가 나타나면 우리가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고 아직 고단 부만 있고 경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련 일어나기 전이라고 해서 자간 전증이라고도 불리죠 임신 중독증은 참 위험해요 자간증으로 가면 사망률이 1등이죠 그래서 고단 부이고 그러면 고는 고혈압 단은 단백뇨 부는 부종입니다 이 바로 3대 증상이라고도 하죠 혈압 우리 임신 중독증 3대 증상이라고도 하고 아무래도 고혈압이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어때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방이 많이 먹으면 혈압이 더 높아지겠죠 안 되고요 염분도 저염식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식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비타민은 좋아요 비타민은 꽤 드셔주시면 좋은데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헷갈리는 게 단백뇨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왠지 단백뇨가 나오면 꼭 신장에 문제 있는 것 같잖아요 아직 이거는 신장 문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왠지 단백뇨가 나오면 단백질 안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단순하게 자 임산부 단백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면역력도 그렇고 우리 태아의 여러가지 조직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때요? 단백질이 자꾸 소변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단백입니다 그래서 임신중독증 식단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왠지 단백뇨라는 증상 때문에 단백질을 안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에요 단순하게 단백질이 자꾸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단백질을 채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될까요? 저단백하는 거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저염이죠 그러면은 고단백이 맞아요 고단백하고 고염 지우세요 저염 저염 근데 고지방 아니죠? 고지방은 우리가 고혈압 식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할 수 있는 거는 5번이겠죠 5번에 고단백 먹고 저염 맞아요 그리고 고비타민 좋아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식단에 맞추시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나가니까 계속 먹어야 되겠다 이 고단백을 잘 떠올려주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25번 가볼까요? 자 산모가 지금 정상 분만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분만 방금 전에 끝냈네요 분만 직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분만 직후에 우리 분만 2기 때 또 뭐 했을까요? 우리 2기 때 뭐를 했을까요? 특히 여기가 제일 아파요 우리 회음 절개술을 했었죠 그쵸? 그럼 회음 절개술을 했고 거기를 이제 봉합했어요 슈처하고 봉합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러면 분만 직후에도 여기가 탱탱 부어있고 부종도 엄청 심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산은 우리가 여기를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죠 여기 통증도 심하고 부종도 심하기 때문에 분만 직후에는 우리가 여기 부종,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슨 찜질을 할까요? 분만 직후에는 분만 직후에는요 여기가 땡땡 부어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셔야 돼요 냉찜질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까지 24시간까지는 냉찜질 근데 24시간까지 냉찜질 하다보면 이렇게 붓기가 깔아앉거든요 그럼 이제 24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온찜질이라고 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산후기 간호회에서 대표적인 좌욕 따뜻하게 해주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연료법 있죠 회음부 연료법 램프 쬐주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24시간 이후에는 따뜻하게 하지만 24시간까지는 냉찜질 이거는 방금 전에 끝냈기 때문에 좀 냉찜질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온찜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따뜻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혈관도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그래서 항상 조직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 공급이 잘 되잖아요 조직적으로 이 상처 부위로 그러면은 상처 회복이 좋아집니다 상처 회복을 위해서 따뜻하게 나중에는 해주지만 지금은 방금 전에 끝났거든요 그럼 무슨 찜질 해야 될까요? 25번 같은 경우는 빼음 절개 부위에 냉찜질한다 정답이에요 냉찜질을 하는 게 아주 통증과 부종을 깔아앉히는 중요한 간호가 될 거예요 모유 수유도 하면 사실은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서 회복이 빨라지지만 지금은 무슨 간호? 부종과 통증 간호 그리고 복부 마사지 이것도 수축을 유도할 수 있죠 좋은 간호긴 하지만 이거는 회복과 관련된 출혈을 막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기 이상도 좋은 겁니다 이거는 뭐 예방하는 거예요? 혈전 예방 근데 5번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도넛 모양 쿠션이 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더 밑을 압박하기 때문에 더 통증이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금지입니다 5번 같은 내용은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방금 전에 끝났고 붓기와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냉찜질이 맞습니다 24시간까지 방금 전에 끝났으니까 1번이고요 만약에 산모가 3일이 지났다 분만한 지 3일이 지났다 하면 좀 온찜질, 좌욕이나 이런 연료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27번 우리 노화가 될수록 여러가지 변화 노화에 따른 변화가 있는데 이번 변화는 아무래도 기억력에 대한 거네요 노화로 갈수록 아무래도 뇌기능도 점점점점 떨어지겠죠 노화로 인해서 그래서 기억력도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떨어져갑니다 특히 우리 노인의 특징에서는요 기억력이 어디 기억이 먼저 떨어지냐면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더 많이 기억이 잘 나냐면 이제 단기 기억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근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대신에 오래전 거 있죠 10년 전, 20년 전 그런 것들이 더 잘 기억이 납니다 기억력이 그렇게 되고요 치매 역시 역시 이런 식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치매 정도의 인지저한은 아니고 그래도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기억장애도 있습니다 1번 단기 기억이 증가가 아니라 단기 기억이 감소하고 장기 기억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 될 거예요 1번은 틀렸고요 우울한 것도 관련이 있어요 오히려 우울하면 기억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될 수 있다 우울증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도 큰 관련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울증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성 기억상실이라는 게 이거 전진성 기억상실이 아까 전에 단기 기억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근 기억입니다 바로 앞에 거 이게 적은 편이 아니라 어때요? 단기 기억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거 기억상실이잖아요 많은 편이죠 그렇죠? 이게 앞에 거 최근 기억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질환과 근데 반드시 질환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어요 꼭 질환, 우리가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노화로 인해서도 계속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뭐 무조건 치매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화도 기억력 저하랑 관련이 있고요 5번 이것도 좀 새로운 내용인데 양로원에 있는 노인이 가정에 있는 노인보다 기억장애가 더 심하다 맞아요 오히려 가정에 있으면은 자꾸 우리 사람, 내 가족,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압력 같은 것들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로원에서 새로운 인물을 보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나의 오래된 관계를 하는 가족들을 보는 게 훨씬 더 기억장애가 덜해요 그래서 양로원에 있는 노인이 가정에 있는 노인보다 기억장애가 심하게 맞아요 그래서 맞는 문장은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이런 기억장애의 특징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33번입니다 이번에는 치과 관련된 문제죠 자, 치과에서 또 우리 간호조무사의 역할들이 있고요 자, 치과 진료를 보조할 때 이번에는 감염 방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오른 걸 찾아볼게요 아무래도 치과에서는 우리가 치아를 다루고 아무래도 조금, 우리 기구들도 좀 날카롭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날카로운 이 기구들과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의 구강이라든지 타액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잘 봐주셔야 되고 뭐 절개하거나 메스를 이용할 때는 또 환자의 피 같은 거, 혈액 같은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비를 좀 갖추는 게 좋아요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좀 심하면은 보안경까지도 착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보호구를 잘 착용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형 감염은 뭐 구강, 우리가 뭐 식이, 물 이런 거 대변 이런 걸로 우리 감염되는 거라 사실은 이런 치과 도구들 날카롭고 뾰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A형 감염보다는 B형 감염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날카롭고 혈액 그래서 B형 감염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기구 세척 같은 거 하고 우리가 멸균기도 돌리잖아요 세척할 때 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그 기구들 뾰족뾰족한 기구들을 세척하다가 찔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에어프런이라든지 좀 두꺼운 장갑을 끼고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사용한 오염 기구는 소독하여 재사용한다 그 다음에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독하고 하는 거 맞는데 소독이 좀 아쉽죠 이 오염된 기구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세척하죠 아까 전에 장갑 착용해서 우선 씻어내고 오염된 거 씻어내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어디 돌려야 돼요? 고압, 증기, 멸균 해야 되죠 멸균도 해야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념성 질환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당연히 깨끗하게 세척도 하면서 멸균하는 거 중요하죠 호자까지 다 우리가 멸균시켜야 됩니다 4번이죠? 따로 그리고 우리가 세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구를 멸균 소독할 때는 모두 모아보다는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마지막 35번이고요 이번에는 한방이고 한방에도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어요 우리가 양방에는 시진, 청진, 타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런 한방에도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진진진으로 끝내는데 이번에 이 진단법은 아무래도 한의학에서 가장 특이해요 경락치료 진단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파동에 의해서 동맥 그러니까 요골동맥을 찝어봐가지고 촉지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진단하는 걸 여러 가지 사극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거를 우리가 이 환자를 진맥 잡는다라는 말도 하고 이거 거꾸로 하면 맥진, 진맥, 맥진 다 절진 중에 하나고요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해요 맥을 잡아서 그래서 회임하셨습니다라는 둥 지금 소화가 안 되십니다라고 진단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골동맥을 찝어서 하는 진맥, 맥진 맥동맥을 찝어서 그래서 이건 특별한 진단행이고요 한방에만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망진할 때 망이 바라불망이에요 바라본다, 바라본다 그러면 바라불망, 오매불망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으로 봐가지고 진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뭐 눈의 색, 얼굴의 색 이런 것들 눈으로 보고 우리가 양방으로 치면 시진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고요 타진은 말 그대로 두드려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진동 그리고 청진은 우리 양방 같아요 나, 듣는 거 그 다음에 뭐 초음판은 기구 이거는 또 한방의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문진이라고 두 개가 있죠 문진, 문진 첫 번째 문진은 또 우리가 귀자를 넣어서 들어서, 들어서 문진, 그쵸 청진 같은 경우죠 들을 문, 그래서 들을 문을 들어가서 아무래도 들어서 우리 문진하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듣기도 하는 청진도 있지만 이거 냄새만 오취라고 해서 귀도 되지만 듣는 거, 우리 냄새도 됩니다 문진 근데 이 문진은요 입구자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물어서 문진이에요 질문할 때 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지 쫙 있죠 이런 우리 무슨 계속 이렇게 적어야 되는 설문조사처럼 쫙 이렇게 질문지가 있고 아니면 의사가 질문을 해서 대답하는 뭐 요즘에 시기를 어떤 거 드세요 이런 거 대답해서 진단 내리는 또 문진이 두 가지가 또 있죠 한방에서는 그치만 우리 경락치료 진단법 한방에서 가장 중요한 진단법은 아주 특별한 맥진 거꾸로 하면 진맥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탑상 ib 스텝 2 3 2 2 1 2